지난 시간에 우리가 2회차설법 열애명호품 사성제품까지 했죠. 오늘은 강명각품 계열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번째 유인물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강명각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신심자로 믿음이 성취된 자로 하여금 자의 자심강명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의 광명으로서 이 마음의 광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견문각지하는 거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고 또 이걸 사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광명, 지혜광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자기 광명이 어디를 한다? 일체 세간의 무진함을 각조한다, 삐춘다. 내 자신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지 풍광, 본심의 자비와 지혜로서 여러 가지 업장 속에 헤매는 물에 빠진 사람, 똥물에 들어간 사람, 도산지옥에 사는 사람, 화탕지옥에 사는 사람, 축생같이 사는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엎어진 사람, 미끄러진 사람 다 할 것 없이 그 세간을 다 비춘다. 나는 제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살짝 웃고 가겠습니다. 저는 23살 때 일교에 일어났어요. 일체 중생을 제압한다.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될 건데 제압한다고. 그러면서 대천세계가 총 뭐다? 부처님의 경계인데 이것은 내와 또한 동등한 것이다. 내 자신이 곧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부처다. 그죠?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심수강이라 마음으로서 그 강명을 따라서 일일이 비추어서 이때 짓자는 조자를 바쳐주는 조동사택이죠. 심경이 합이라야 내 마음과 자신과 바깥으로 보이는 불경계 그러니까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그런 어떻게 해서 늘 나오지 않습니까? 안에서 진여현신이 해버리면 부처님 같은 마음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부처님이고 빨간 안경 세면 전부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세면 노랗게 보인다 입는 말이죠. 내외 견무라 내외 안팎이 그냥 다 이제 사그러들어버렸다. 안쪽으로 암한심을 부리든지 아주 집착심을 부리는 생각하고 바깥으로 벌어지는 주착하는 치착하는 그런 악업장 이런 세계가 다 무너져서 내 마음이 유리알처럼 텅 비어서 바깥에 경계에 흐르는 것이 전부 극락세계를 보인다. 이런 말들이네요. 그런 것이 이제 강명으로 각조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강명? 각품 아닙니까? 1회차 설법에서는 어디에서 열외 현상, 열외가 현상,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광명입니다. 열외가 광명의 현상을 나타냈대서 열외 현상품에서 반강을 했습니다. 지금 반강만 따져보겠습니다. 2회차에서는 열외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여수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품에서? 광명각품, 여기서 부처님께서 반강을 하십니다. 광명각품에서는 무슨 반강이었죠? 1회차의 반강이? 자, 열어보십시오.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1회차의 첫 번째 반강은 면문, 중추지간, 입에서 여기 40개의 이빨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반강은 어디에서요? 미강 100호에서 했죠. 미강 100호에서 했는 반강 이름이 뭐죠? 일체, 보살, 지혜, 광명, 보조요, 시방장. 그죠? 그러니까, 자, 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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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거, 지금 제 밖에 정의해 드릴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보살, 일체, 보살의 대지혜, 지혜, 강명이라 했죠. 그죠? 보살의 지혜, 강명은 쭉 끝까지 10지품까지 끌고 갑니다. 자, 1회차에서 그 강명이 나와서 나중에 1회차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부처님? 발바닥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강명 각품에서 그 발바닥 안으로 들어갔던 보살, 지혜, 광명, 보조요, 보조. 널리 삐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조요, 보조요, 보조. 시방장, 시방이 뭡니까? 시방 3세 아닙니까? 시방 3세를 삐친 그 강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시 발바닥에서 2회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하체방강은. 그쵸? 그래서 이 보살 지혜, 광명이 보살 수행 방법이라서 십신에서, 십주에서, 십행에서, 십회항에서, 십지. 그러니까 십회항은 뭡니까? 보살 지강산매고, 십지를 가면 뭡니까? 보살, 대, 지, 광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방강하는 이름도 보살 염광명이라 그러죠? 십지보살 할 때, 그쵸? 염명이나 광명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지품에서 끝내고 나중에 7회차 마지막에 가면 방강 이름이 나옵니다. 열애출연이라고. 방강 이름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방강이 두 번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입법 개품에 가면 보조요 시방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입법 개품에 방강 이름이 뭐죠? 보조 3세 벗개문. 많이 들어보셨죠? 3세 벗개라는 말이 뭡니까? 시방장이다 이 말입니다. 시방 3세를 참고다 이 말은 시방장이라는 말은 모든 중생을 다 갈무리하고 있고 모든 중생의 믿음의 뿌리를 다 갈무리하고 있으니까 시방장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중생의 믿음의 신근으로부터 뭘 발현합니까? 보살의 자리타행의 원력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보살 원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강명 이름만 보더라도 1회차에서 열외 현상품의 그런 강명 이름만 보더라도 하원경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냥 괜히 광명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광명을 받아들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산매. 그 산매에 들어가요. 1회차는 무슨 산매에 들어가요? 비로자나 열외 현상품의 산매에 들어가죠, 그죠? 1회차는 비로자나 열외 현상품의 산매에 들어가요, 2회차는 산매에 얻고 3회차는? 3회차는? 보살 무량 방편 산매에 들어가고 4회차는? 4회차는 선사유 산매, 야마천군 계차, 사유로 해야 행동을 하잖아요, 집행. 그죠? 집행할 때는 무슨 산매? 보살 지강 산매, 10지품에서는 보살 대지강 산매, 그죠? 그 다음에 7회차는 어디입니까? 찰나재 산매, 8회차는 불로하장음 산매, 9회차는 사자빈신 산매, 그렇죠? 그리고 광명이 광명의 힘을 받아 당겨서 이 그릇의 크기만큼, 이렇게 산매의 크기만큼 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회차는 너무너무 크니까 보현 산매 품에서 비로자나 열외 장진 산매라고 해놓고 이쁙게 품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강의하자마자 흥분해버렸는데 오늘 찬찬히 해야지 이랬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암경이 지가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강명각품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고 그 옆에 파란 것만 줄 꺼낸 거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성품이 하나이고 신심은 일성이라 일성은 바로 무성입니다 몸도 본래 없는 것이오 마음도 본래 재무자성 무성이라, 그죠? 일성이라 해도 일성 무성이오 일상 무상입니다 진공인데 묘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에 변주하고 부처님의 법규에 동등하다 이제 대충 고려해놓고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강명은 본체고 각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러니까 강명은 뿔이고 각이라고 하는 건 비춘다고 하는 건 방편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뭐 고정도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불법성 중에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명각품에서는 또 뭐죠? 신구의 삼업 중에서는 의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놓고 오늘 진도 나갑니다 강명각품 제13건이라 이렇게 설명하자면 한두 것도 없겠죠 그런데 두 발바닥에서 강명을 놓다 1회차에서는 어디에서 먼저 나왔습니까? 입에서 한 번, 미간에서 한 번 2회차에서는 발바닥에서 한 번 놓는데 이 발바닥은 어디입니까? 1회차 말미에 발바닥으로 들어갔던 것이 다시 나왔다 그것은 보살 대지혜 광명이기도 하고 또 뭐다? 일체 시방법귀를 비추는 것이기도 하다 그죠? 보조요, 널리 조요했다 시방장 그 이치를 알아버리면 외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두 발바닥으로부터 매덕강명, 백억강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전 세계에 백억 연부자, 백억 불바저 그리고 연부자이라면 남선 부자이라면 우리 하나라고 이렇게 보지만 하음의 시각에서는 그래 안 보고 백억이라 이래 보는 겁니다 백억이라 이래 보고 일체처, 일체보살, 일체여에 전부 다 그래 보는 거예요 보조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맞잖아요 그죠? 일체보살 지혜광명, 보조요 시방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다 백억이란 말입니다 또 사방을 해서 구야니와 백억 울탄울과 백억 대와 백억 윤희산을 비추셨습니다 또한 백억 보살의 생을 받아 태어남과 백억 보살의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는 누가 삽니까? 거기에 어제 사는 중생이 있다 했잖아요 중생인데 여기 보살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생이 있으면 중생은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업이 있다 이렇게 세 개 기시, 업가 기시, 중생 기시 그걸 멀리 두지 말고 내 인제에 자꾸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KTX 타고도 서울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갈 수도 있는데 비행기 타고 서울 간 사람은 부산하고 서울밖에 몰라요 중간에 몰라요 가기는 똑같이 갔지만 KTX 타고 와도 지나가는 과정을 주마간산으로 다 보기는 하지만 어때요? 세세하게 몰라요 걸어가면 왠간이 냄새도 맡고 색깔도 살피고 찰마할 수는 있어요 좀 만져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을 본다는 것은 한 꼭지, 한 품, 한 품 사실은 들어가서 하루 종일 멈춰서 이거 한 구절 들고도 그냥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 인생하고 신비로움을 느껴버려야 돼요 아, 냄새를 맡구나 눈이 환하게 보구나 이렇게 환하게 듣구나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근본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음경에서 얘기하는 건 오늘 나나 들은 거 한번 봐봐요 하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사표법이라 사에 적혀서 뭘 표현한다? 법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입니다 진리를 나타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빨간 신호등이를 이렇게 들었다 이러면 뭡니까? 멈춰라 이 말 아니에요 그린색 신호등이 나오면 편안하게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적사현법이요 적사표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는 여기 나올 때 100억 이랬을 때는 이 100억의 이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금강 이런 게 딱 나오면 금강이 도대체 그 사는 뭐냐 이치가 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를 등장시켜 놓고 이치를 봐라 이래 자꾸 경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수보사는 금색 세계에서 왔다 금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금색이라고 하는 게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 않아 오행으로 본다면 백금 아니에요 지금 같은 가을철이 백금이라 하거든 그래서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자청룡 우백호라 하잖아요 우측 백호다 그럼 금풍이라 한다 그 금색 그 향수혈의 할 때 뭐라 하죠? 나하무 청량산 금색계 청량산 금색계 오늘 안 오셨네 봉화에서 청량산 금색계 오대산 금색계 금색계 금색은 뭡니까? 진실을 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그 색깔의 변질이 없다 근본이 충실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수보살는 근본지혜라고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문수보살 근본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좀 이따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일제처의 문수보살이 시방의 모든 곳에 있는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이 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있는 문수보살이 동시에 개성호를 바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문수보살이고 모든 사람이 아미타불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놨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우리가 심성으로 볼 때는 일리평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잖아 그러나 지금 생김새가 다 다르고 말소리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거는 허망한 한 생각으로부터 벌어져서 업에 휘달려서 사는 바가 달라서 그렇고 그렇죠? 점차 점차 본질 쪽으로 돌아가니까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니까 사람이 서로가 소통이 되고 자기가 자꾸 업식 쪽으로 가니까 전부 다 등직이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입법개품 같은데 이렇게 보면 해당 비교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성문 영각은 해당 비교의 산매 속에서 어디에서 나올까요? 정수리, 목, 가슴, 덩어리, 발바닥, 무릎 어디에? 등은 왜 덩어리에서 나올까요? 성문 영각은 대성을 등졌다 그럼 보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와 천재들이다 천재들 부처님은 어디 있어요? 에헤이 이렇게까지 갈 건 없는데 독각 벽지부론 목덜미까지 가지 말고 목에서 그렇게 일성중도의 보살은 당연히 미간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스윙도 수행할 수 있는 장자나 거부나 이런 사람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밑에? 발바닥 그렇지 경전을 그렇게 딱 보면 쉬워요 셌던 거다 금강이다라면 금강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적혀서 이치를 보면 되고 꽃이다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향기롭게 맑게 산다 꽃처럼 보고 싫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저 사람 꽃과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향과 같은 사람이다 여기에 세지 묘원품 같은 거 보면 숱하게 그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삶 속에 살아가면서 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요즘 무슨 꽃입니까? 말리향 음목서 금목서 막 피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무슨 꽃이 피었어요? 백일원 같은 거 백일원 같은 게 이제 너즈부리하게 이렇게 피다가 열받아 피다가 백일원 두룩꽃 이런 거 피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조막조막 이제 찬기운에 이제 밀리게 되고 찬기운에 좀 단단한 꽃 뭐가 조그만한 게 뭐가 피요? 말리향 같은 게 또라락 피게 되잖아요 에? 말리향 저게 다 지고 나면 뭐가 피요? 국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줄 따라가 국화 다 지고 나면 뭐가 따라와요? 산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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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몰라요? 겨울 내도록 다른 꽃은 죽어도 나는 산다화 산다화 추백이라고 하는 건 동백꽃 있잖아요 동백꽃 불게 피는 거 산다화 산다화를 모르다니 중이 참 중은 오상지기로 스리를 딱 오만하게 거스를 줄 아는 산다화 꽃 같이 그렇게 피해야 돼요 부산에 가면 구소동 그 저기 두실역 옆에 쫙 돼가 있고 원동역 그 인터체인지 가면 얼마나 큰 산다화가 있는지 몰라 산맛한 게 있어 그래도 그 꽃이 산다화 한 줄 모르고 동백이네 이러고 다니네 동백이네 산다화입니다 부모사다 가면 산다화가 많거든 부모사 선방 옆에 그것도 산다화가 좋은 게 있어요 해마다 이제 단풍 들 때 단풍 들고 가면 떨어지고 단풍 입은 이제 물 들어서 지는데 산다화 꽃은 어떻게 저렇게 붉게 피는가 싶어서 해마다 올라가서 그거 벼랑 끝에 올라가서 사진 한 판씩 찍어 놓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사진 원래는 이제 지금은 무슨 꽃 피요? 말리양 중국 같은데 이렇게 저래 오래된 천년 고차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저래 일주일 만 딱 들었으면 월계수 나무 있잖아요 개수나무를 다 심어 놨어요 개수나무는 당연히 뭐가 떠야 되겠어요? 달달 그렇지 마음에 달이 환하게 망고 강명이 장불멸이라 저기 건강에 오가에 나오죠 수지 왕사 일륜월이 그 누가 알기여 왕사성에 떴던 부처님의 그 둥근 달이 수지 왕사 일륜월이라 그 일륜월이 망고 강명의 불생불멸의 망고 강명의 장불멸이라 영원히 지지 않는 달인 줄 누가 알았으리요 수지 왕사 일륜월이 망고 강명의 장불멸이라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 오가에 배우기는 배우는데 오가에 따로 내 따로 아니 그런 구절이 가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인생이 그렇죠? 이 가을에 말리양 핀 것처럼 백억 보살들 또 그런 뜻으로 백억이라면 뭡니까? 일체 재부리다 이 말입니다 일체 심성 그러니까 3세 시방 3세를 초월한 근본지 앞으로 모든 게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제가 잘 물어봅니다 아미탑을 몇 분 계시냐? 몇 분? 도마주기 무한극수 그게 바로 백억입니다 360만억 360만억이나 백억이나 똑같아요 백억 보살의 생활을 받아 태어난가 백억 보살의 출가와 백억 열혈의 정각을 이룬가 백억 열혈의 법률을 굴린가 백억 열혈의 열반의 드심을 비추셨습니다 그 강명이 해야 된 일은 인간이 가야 될 길 부처의 길을 비추었다 또 부처의 길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추었다 당연히 그 강명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사가 적사 표법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타일시 성불도 말라고 남쪽 백억 연부절에 삐치고 백억 불발에 삐치고 다 하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자타일시 성불도 사상이 여기 있구나 이 말입니다 보살의 이름을 내놨습니까? 자리 이타 그 다음에 발고 열악 남에게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심어주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혜를 왜 해놨습니까? 그대에게도 열혜의 정각이 신심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사람을 표시하든 세계를 표시하든 그 하나하나 이름과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확연하잖아요 또 백억 수미산 왕가 사천왕 중천가 백억 33천가 도리천가 33천이나 도리천 똑같죠 백억 야마천가 백억 도설천가 백억 하락천가 백억 타자재천가 백억 범중천가 백억 강엄천가 그것부터는 뭡니까? 백억 범중천 부터는? 세께죠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도 욕계 중생들은 그거 타자재천까지 아닙니까? 욕계 중생들은 자, 이러보세요 문, 범문을 들리는 사람들 악업장 소멸의 범문을 들리는데 욕계 중생 중에도 오치자크 중에도 지옥에 있든지 아기처럼 살든지 축생처럼 사는 사람은 범문을 못 듣는 거예요 범문이 안 들린다니까요 문밖에 와서도 못 들어 범문이 들리는 사람은 욕계 중생은 범문을 듣는데 문, 사, 수, 한 대 사, 수까지는 돼 범문을 듣고 생각은 고려는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욕계 중생들 욕심이 많아서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리천, 야마천, 하락천 가는 중생들 욕계 중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앵간하면 그래도 문, 사, 수가 가능한 사람들 그런데 색계 중생들은 어떤지 하냐면 저 사람이 참선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선방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전을 보던 연불을 하든지 산미의 맛을 아는 사람은 색계 중생들은 어떤지 딱 쳐다보면 같이 도반드리고 누구든 살아보면 색계에 가까운 색계는 어떻습니까 선정 맛을 아는 거잖아요 인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지 하냐면 고요를 아는 사람들은 혼자서 이미 책을 보든지 자선을 하든지 혼자 청소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보면 문, 사, 수 중에 문, 사, 수 중에 문, 수 보거나 듣거나 자기가 알아지거나 하면 바로 수행으로 넘어가와 문, 수 바로 사, 수, 사, 수, 를 안 거치거든 어디에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버려요 문, 사, 수혜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듣자마자 실천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육조해냉성인 같은 분들이 딱 법문 덕분은 바로 출가해버려요 출가해가지고 법문 덕분은 바로 다 알아 자기 인생을 살아버리잖아요 그죠? 아이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떤 게 듣기는 했는데 생각이 많다 문, 사, 수가 이렇게 공평하게 되어있지만 욕계 중생들은 문, 사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수까지 가려면 가장 고생을 하고 정말 그거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사 이런 거 막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고 선정을 다생금내 많이 닦았던 사람들은 딱 듣자마자 어때요? 환경해야지 오늘 몇 번 이룰까요? 이러고 몇 번 이룰으면 되겠어요? 수님 이러면서 열 번 할까요? 백 번 할까요? 이렇게 달리게 된다니까 그런데 80이 될 때까지 내인데 30 넘게 욕을 들어 먹어가면서 아직도 환경 다 못 읽은 분 계셔 30년 넘게 1년에 두 번만 읽어도 그게 일반 신도인들 같으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 도반들도 그래 못 읽는다니까 그다음에 범중천, 강음천, 변정천, 백업, 강가천, 색구경천 전부 뭡니까? 색개죠 색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환경에서는 무색개를 따지는 부분이 10지품에 가면 4공차가 나오고 그 외에는 욕개, 색개까지만 나옵니다 법문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욕개에서 합니다 타자재천까지 아무리 올라가도 타자재천이 맥시멈이에요 이곳에서 부처님의 세종께서 연하장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십불찰 미진수의 보살들과 함께 둘러사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십불찰 미진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사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백억 연부제 가운데 백억 연억 개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앉으셨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신심이 우리 자기 신심이 두루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심이